안녕하세요. 코드팩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final과 const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자, final과 const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변수를 한번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 변수의 값을 변경하지 못하게 해달라 라는 키워드의 의미를 갖고 있으세요. 이거를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변수를 선언할 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죠. string name은 코드팩토리 이런 식으로 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변수의 값을 바꾸고 싶으면은 name만 이렇게 쓴 다음에 값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값을 바꿔도 다 변경이 되죠. 자, 만약에 저희가 final을 사용해가지고 이 코드팩토리라는 name 변수의 코드팩토리라는 값을 바꾸지 못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 맨 앞에다가 final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좀 기다리시면 이렇게 빨간 줄이 생기죠. name의 변수를 값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건데 final 변수로 저희가 선언을 했으니까 name의 값은 한 번만 선언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const는 뭐냐? const 똑같아요. const로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빨간 줄이 그대로 있습니다. const도 한 번만 선언할 수가 있는 거죠.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의문을 몇 분이 이제 가르치실 거예요. 왜 도대체 final랑 const 이렇게 두 가지가 있냐? 뭔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맞습니다. 차이점이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컴퓨터 공학적으로 이제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const 같은 경우에 compile time의 값이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final 같은 경우는 run time에 지정이 돼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어떤 뜻인지 모르시면은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시고 그게 어떤 뜻인지 아시면은 그러면 바로 지금 이 강의 스킵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코드를 만약에 다시 프린트까지 할게요. 프린트 네임까지 써놨는데 이 코드를 저희가 작성을 할 때 이거는 저희가 읽는 글자예요. 저희가 읽는 코드고 사람이 읽는 코드고 사실 저희가 이거를 작성을 한 다음에 run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 컴퓨터가 이 코드를 읽을 수 있게 변형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코드를 읽죠? 1010, 1010, 1010 뭐 이런 거를 읽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코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읽기 편한, 사람이 읽기 편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이게 변경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읽기 좋은 형태로. 그게 바로 compile time입니다. 컴파일하는 과정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이 읽기 편한 코드가 컴퓨터가 읽기 편한 코드로 변경이 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은 제가 새로운 기능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뭐냐면은 자, now라고 데이타임이라는 변수를 저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데이타임.now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 함수는 지금 현재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순간에 시간을 저장을 하게 돼요. now를 프린트를 해보면은 여기서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 줄이 실행이 된 시간이 이렇게 프린트가 되십니다. 이 순간 시간이 저장이 된 거예요. now라는 변수에다가. 그죠? 그래서 2020년도 10월 12일 13, 24분 01.241초라고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하기 조금 힘드실 수가 있는데 제가 2초 동안 딜레이를 주는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해 못하셔도 돼요. 그냥 이거는 1초 정도만 기다리는 함수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하고서 1000. 1초. 1초만 기다리고 여기서 1초만 딱 기다렸다가 여기 이 함수에 들어있는 여기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now2 는 데이타임 now 해가지고 프린트하고서 now2 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멘붕이 오셨을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기 now라고 해가지고 제가 현재값 실행이 될 때의 현재값을 저장을 했죠. 그래서 이걸 프린트를 했어요. 여기다. 이 코드는 어떤 코드냐 그냥 1초 뒤에 이 코드를 실행을 해라 라는 코드라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이거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이 코드 전체가 1초 뒤에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초 뒤에 이 줄에서 저장된 지금 현재의 시간 이 줄이 실행이 되는 현재의 시간이 저장이 돼서 그 시간을 프린트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런을 해보면은 자 첫 번째로 일단은 시간 나왔죠. 그 다음에 1초 뒤에 또 시간이 나왔죠. 정확히 1초는 아닌데 굉장히 이제 유사하게 이제 1초 뒤에 이렇게 프린트가 됐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만약에 이 dateTime.now 라는 함수가 컴파일 타임에 시간이 지정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시간과 이 시간은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실행이 되는 순간에 이 값이 정해지지 않고 이게 컴퓨터 언어로 바뀌는 시간에 시간이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근데 저희가 1초 뒤에 이거를 실행해라 했을 때 컴파일이 다 되고 나가지고 실행이 되는 도중에 그때 1초 뒤에 이 시간을 저장을 하고 다시 그 시간을 프린트를 해라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시간의 차이가 있죠. 그 뜻은 뭐냐 이 코드가 다 컴파일이 다 끝나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다 전환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실행이 되는 순간에 이 값들이 지정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나요? 조금 어려우시면은 어떤 게 이해가 안되시는지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은 저희가 이걸 어떤 걸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냐 자 한번 봐볼게요. 여기다가 만약에 파이널 이라고 붙이고 여기도 똑같이 파이널을 붙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런을 누르면은 자 다 무리 없이 실행이 되십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죠. 왜냐면은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런타임의 값이 지정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걸 만약에 콘스트로 바꾸면은 여기서 이미 변수가 저장이 안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컴파일이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로 바뀌는 순간에 이 데이타임.now라는 값이 어떤 값인지 값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가 데이타임.now가 어떤 값인지를 알 수가 없어. 나 몰라 이거 지금 컴파일 할 때 이거 컴퓨터 언어로 바꿀 때 이 값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콘스트로 저장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안되고 여기서도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파이널과 콘스트로의 차이는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런타임에 그러니까 코드가 다 컴파일이 되고 컴퓨터 언어로 변경이 된 다음에 실행이 되는 순간에 딱 한 번만 선언이 되면은 그러면은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콘스트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이 실제로 되는 순간에 값이 지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데이타임이 아니고 1 이렇게 돼 있으면 되죠. 여기도 이제 인트로 바꾸고요. 이렇게 되면 되고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고 런타임에 값이 지정이 되는 형태라면은 이런 식으로 콘스트는 사용할 수가 없다. 자 그 차이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파이널을 더 많이 써요. 파이널 더 많이 쓰고 콘스트 같은 경우에는 플러터 위젯 같은 거에다가 콘스트를 많이 붙이는 성향이 많이 있긴 한데 그것도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다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코딩을 하시는데 큰 문제가 되진 않으실 거고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몇 달만 지나도 이런 개념은 금방 쫓아올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와 같이 코딩을 하면서 금방 배울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어려우셨다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던지 아니면 또 걱정하지 말고 다음 강의로 이제 계속 넘어가면서 물 흐르듯이 진행을 하시면은 언젠가는 실력이 늘어있는 이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는데 고생이 많으셨고 강의가 유용했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용한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